안녕하세요. 직부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최수정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5일 상가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천여 세대 아파트 원주민을 상대로 하는 상권으로 생활 미착형 업종이 많이 있고요. 도보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어 학원 상권까지 플러스되는 상권입니다. 사거리 교차로에 위치하여 건물 가시성도 좋고 현재 임차 만실인 상태입니다. 준주거지역이고 지상 7층이고 건물 앞 조건도로는 14m입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은 2006년 2월이고 15년 된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193제곱미터 58.4평 연면적 720제곱미터 218평입니다. 엘리베이터 1대, 주차는 4대 가능합니다. 실투자금 16억원 전후 있으시면 되시고요.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800만원입니다. 매매가는 29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